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무게와 초고속 회전으로 번거로운 욕실 청소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루밍 무선 욕실 청소기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루밍 무선 욕실 청소기는 분당 350회 초고속 회전력과 최대 130분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로 확실한 욕실 청소를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287g의 초경량 무게는 물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6가지의 브러쉬로 삶의 질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무선 욕실 청소기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화장실 솔로 손목에 무리한 힘을 줘서 묵은 때를 벗겨내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화장실 청소가 꺼려졌었는데요. 이번에 루밍 무선 욕실 청소기를 사용해보니 강력하고 편리한 성능으로 욕실 청소하기가 보다 즐거워져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루밍 무선 욕실 청소기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 이즈야TV 비밀 청소기 케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룸인 무선 욕실 청소기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용해본 후기까지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제품 무게가 가벼워서 오래도록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길이 조절과 각도 조절까지 가능해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한 무선 욕실 청소기 제품이라서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다양한 청소솔로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강력한 회전력은 물론 대용량 배터리로 끊김없이 꼼꼼하게 청소가 가능해서 주부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룸인 무선 욕실 청소기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